전 이미테이션 가수 다 아시죠? 나우라라고 앞으로 불러주지 말아요 김명찬 가수님이랑 불러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불러주시기 바랄게요 앞으로는 자 김명찬 가수님이 부릅니다 널택한 이유 세상이 날 뻗고 널택한 이유 운명처럼 아까웠어 널 만난 결과를 알고 사랑을 알고 도착한 이유 도착한 이유 도착한 이유 도착한 이유 지금도 사랑할 때 다 소리 불러주지 말아요 그 몰린 게 사랑한 거 찾고 싶어요 다 소리 불러주지 말아요 뭐 딱 하나 삶아시나 아니 갈 수가 없다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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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